우주 맘을 너무 신비해 알면 알수록 떨고 싶어 행성 순서가 열어보면 수금지 화음천에 수성기 용차가 크고 흥성 가장 밝게 보여요 행성 순서가 열어보면 수금지 화음천에 화성 선기자변화 지구랑 같이 태낫고요 화성 크기 가장 크고 행성 중에서 뚱뚱뚱 행성 도성골이 정말 예뻐 천안성 누워있어요 행성 중 전달해보면 수금지 화음천에 우주 맘을 너무 신비해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어 행성 순서가 열어보면 수금지 화음천에 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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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대출 행성 순서가 열어보면 수금지 화음천에 이런 노래도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이완성 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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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